스스로 생을 거둔 가수 겸 배우 설리의 인생이 재조명됐다. 그의 모친으로 인해 설리를 둘러싼 새로운 사실도 밝혀졌다. 지난 10일 방송된 mbc 다큐플렉스 설리가 왜 불편하셨나요 에서는 고 설리의 엄마가 방송 최초로 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설리의 어린 시절과 데뷔 과정 래퍼 최자와 열애에 대한 가족들의 반응 자살로 생을 끝냈다고 연락을 받은 순간 등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이날 설리의 엄마는 아이가 7살 때 이혼하고 직업전선에 뛰어야 했다. 유치원을 보낼 돈으로 학원에 보내야겠다 싶어 부산에 연기학원을 갔더니 원장님이 너무 좋아했다. 6개월 정도 했더니 수업료도 거의 끝났고 경비도 많이 들어 포기하려고 할 때 설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더 배우고 싶다고 했다. 그러다 한 달 후 드라마 서동료에 캐스팅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설리는 서동료 출연 도중 한 기자의 제안에 예명 설리로 활동을 시작했다. 그의 엄마는 기사를 보고 sm에서 연락이 왔다. sm의 간판 스타 연예인으로 키우겠다고 해서 어린 시절부터 숙소 생활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설리와 같은 소속사 식구였던 가수 티파니는 설리를 처음 만났을 때 이미 유명했던 아역 배우였다고 말했다. 생전 설리는 연습생 시절을 회상하며 살아남기 위해서 눈치를 정말 많이 봤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설리의 엄마는 언니들이 체중계 올라가고 진짜 많이 혼난다던 아이가 어느덧 체중계를 끼고 살게 됐다. 초등학교 졸업할 때 갑자기 키가 172cm 넘으면서 늘어나는 몸무게 때문에 힘들어했다고 토로했다. 또한 설리의 엄마는 최자와의 열애를 반대했다고 한다. 그는 열애설이 나기 전까지 행복했다며 13살 많은 최자와 열애설이 났는데 사진을 보고도 오보라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갑자기 13살 많은 남자친구를 만난 뒤 대화나 술 문화 이런 게 중간 과정이 없어졌다며 내가 반대하니까 아이가 많이 서운해하고 화도 냈다. 이후 설리가 회사 정산을 직접 받고 자신에게 돈을 타라고 하더라. 저도 불같은 성격이다. 결국 오늘부로 그만두자고 말한 뒤 모녀관계가 단절됐다고 설명했다. 연예부 기자들은 첫 열애설 상대가 설리에 비해 너무 나이가 많은 최자였다는 게 문제였다며 성적으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악플이 달렸다고 말했다. 티파니는 어딜 가도 글이 올라오고 사진이 찍히고 평범한 데이트를 하러 가고 싶었던 자리도 화제가 되면 너무 힘들 것 같다며 설리는 이제 막 20살이었다고 안타까워했다. 설리가 최자와 3년 만에 결별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도 밝혀졌다. 그의 엄마는 2016년 회사에서 설리가 손목을 그었다고 연락이 왔다. 응급실에 가서 곧 기사가 나갈 건데 놀라지 마시라고 연락을 했다더라. 병원에 직접 가보겠다고 했더니 욕실에서 미끄러져 다친 걸로 기사가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커버가 안 된다고 했다고 털어놨다. 이후 설리를 향한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친구들과의 파티가 문란하게 표현되고 입에 스프레이 생크림을 넣은 사진도 음란하게 비쳤다. 노브라 사진을 올린 것에 대해서도 설리는 당당하게 해명했지만 구설에 올랐다. 당시 설리는 브래지어는 제게 액세서리라고 생각했다. 편견과 사고의 틀을 깨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2019년 설리는 스스로 생을 끊었다. 그의 엄마는 설리 집에 약봉지가 너무 많았다. 소화하지 못할 만큼의 양이었다. 가수 무대가 공포스러워서 공황장애가 왔고 우울증이 왔다고 말했다. 설리 엄마는 자살했다는 전화를 받고 늘 혼자 그 집에서 살았는데 마지막은 혼자 나가게 허락할 수 없었다. 내가 가서 내 손잡고 데리고 나올 거라고 말하고 집에 갔다며 손도 만져주고 얼굴도 만져주고 한 시간은 다리 베개하고 앉아 있었다. 지금은 발끝까지 다 만져줄걸. 마지막 인사도 진짜 다 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라는 후회가 남는다. 너무 늦어서 미안하다고 울먹였다.